정진아 빨리 가자 정진아 비켜주라 정진아 비키라 비키라 정진아 비키라 안 비킨다 안 비켜준다 정진 안 비켜준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가르쳐줍아 다름 넘어옵니다 한쪽으로 가라 가자 출발 출발 누구 있어요? 이리와요? 나는 좋아해? 공기실! 그 싱글 가락킬 수가 겨울은 아니다 겨울은 아니다 저 죽으려니 나 왜 이렇게 해 버려 아! 좋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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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! 도타지고 타! 저 포크가 안좋으니까 혜진이 저기서 빨리 못가네 포크가 안좋으니까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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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가 안좋아 포크가 안좋 Goblon 포크가 안좋아서 포크가 안좋아 먹으면 안되..먹었뻔해 먹어서 그래 이리 봐 먹어서 안되 여는 멍색깔아야 돼 여는 멍색깔아야 돼 그래야 탱인사람 달려가 타고 가고 탱인사람 멍색깔으면 좋지 변속이 안될수도 있어 그러니까 크게 바꿀 필요 없겠지 탱인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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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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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되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문제네. 변속이 내가 안되니까. 태경씨 영상을 내가 가져가고. 내걸 태경씨 줄게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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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